안녕하세요. 이번에 다시 한라로 돌아오게 된 진상훈입니다. 군 제대 후 바로 복귀하게 됐는데 되게 설레는 마음이 앞서고요.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즌 복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팀에서 이렇게 훈련하게 된 게 정말 오랜만이라 상모에 있을 때는 되게 인원수도 없는 상태에서 훈련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원수도 많고 형들이랑 같이 운동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 재밌어요. 스피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빠른 스피드로 공격지역으로 이동한다든지 슛을 많이 쏘고 그런 게 제 플레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이제 형들이 많이 은퇴했고 어린 선수들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이외에는 팀 분위기 자체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. 워낙 가기 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. 형철이가 좀 기대되긴 해요. 아무래도 팀에서 이렇게 같이 해본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기대도 되고 아 진규 형도 그래요. 진규 형도 어떻게 살이 많이 빠졌는지 어떻게 빼서 많이 이렇게 잘 움직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. 이번 시즌 한 해 많이 걱정도 많고 좀 설레는 맘도 있는데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또 바라면 다시... 절대 안 가죠. 아니요. 아니요.